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하고 사회 와 국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건데 3년 8개월 정도 선거 부정 문제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보도한 것이 kbs 방송이 처음 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 뉴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뉴스 3년 8개월이니까 거의 4년 만에 다룬 거죠. kbs가 그럼에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인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참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당연히 다루어야 될 일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자개표 왜 시비가 끊이질 않나 kbs의 9시 메인 뉴스입니다. 어제죠. 어제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을 잘라 가지고 유튜브 에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전자개표 왜 시비가 끊이질 않나 9시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개표 불신 국정은 도 해킹을 경고하다 10월 10일이죠. 그 다음 날 국정원이 경고한 것이 바로 또 한 번 현실화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리포트 내용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보완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표 및 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감사 과정에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 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 에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시 하고 투표지 불리기에 투표 사무요 원들이 갖고 다니는 usb를 연결 해 가지고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개표 사무요원들이 갖고 있는 usb에 조작값이 여러분들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꼽아 가지고 여러분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개표일 날에. 그럼 거기에 조작값이 20% 100장당 20장을 훔치든지 100장당 25% 100장 당 25장을 훔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이 세팅 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 부분 여러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여 청량 정진석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더불당 후보 가 맞붙었던 데서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조작값 입력과 득표수 조작 행위가 발각이 된 거죠 . 그 내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도덕놈들 시제의 사권 이 사권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 그런 것이 나오고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1 2 3 4 5 5자리 숫자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이제 다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kbs가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은 다소 놀라웠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이 지금 어지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영방송이 국가의 건강과 기본 을 흔든 부정선거를 3년 8개월 만에 보도를 한 겁니다. 3년 8개월 만에 보도를 한 것이고 그것도 아주 그냥 우회적으로 국정원 감사를 이렇게 에둘러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여부를 변경 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국정원이 해커가 되어 가지고 4% 전체 여러분들 가운데 4%를 표본 조사를 국정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을 뻥튀기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력 및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투표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작이 가능했다. 국정원 감상금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4.15 총선의 파주월 통합선거인 명부나 또한 여러분들 영등포 을 김민석 씨가 출마했던 영등포 래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선관위의 요구에서 받아보니까 110 세도 있고 여러분들 108세도 있고 가보 경쟁 때 난 사람 1895년 이전에 난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그다음 사전투표용기를 무단으로 인시할 수 있다. 외부에서 사전투표용기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은 다 이미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도장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위조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할 그런 강력한 의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연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상장치인데 그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4장당 1장 25%를 조작하거나 5장당 1장을 다른 후보표로 넘기는 그런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위한 조작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조작값을 입력하는 그 과정이 투표일 날 투표지 분류기가 가동되기 전에 투표 진행 요원들이 usb 카드를 가지고 플러그인 한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이 입력돼 가지고 조작값에 맞추어서 일종의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값이 입력 됐다는 것은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됐다는 거죠. 그걸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연결 이 모든 상황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체의 우리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죠. 주요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그냥 12345니까 개똥이도 들어갈 수 있고 말동이도 들어갈 수 있고 홍길동 도 들어갈 수 있고 임격증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와싱턴티시에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의 페이킹에 들어갈 수 있고 서초동에 들어갈 수 있고 뭡니까 가양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kbp방송이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선거부정을 다루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154명 정도가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 다 정성껏 여러분들 댓글을 단 한 겁니다. h님 수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폐지입니다. 이상한 투표주로 가득 채워진 투표함 으로 바꾸치기 하는 수법은 사전투표 에서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개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를 치여서 재미를 봐온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폐지 할 수가 없죠. 그게 목숨줄이니까. 다음 이름 알림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몇 시간 늦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신뢰성을 반드시 갖춰야만 된다. 괴상망측한 사전선거도 없애든지 24시간 cctv 유튜브 생중계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의욕도 없는 왜곡 당하지 않는 민의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감독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kbs의 이름들 댓글을 남긴 kbs의 9시 메인뉴스에 3년 8개월 만에 kbs가 선거 부정을 다룬 그 여러분들 한 2분 정도의 그런 방송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남긴 그런데 아주 이름 정중하게 대부분 다 글을 남겼습니다. 시인님은 kbs가 드디어 정상화되나 봅니다.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루다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월 외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86명이 찬성한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무조건에 폐지해야 되고 개표는 사람이어야 가장 정확합니다. kbs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인님은 취약한 선거 아닌 시스템으로는 선거하면 안 됩니다. 전자투표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다. 81명이 찬성한 겁니다. 범님은 지난 4년간 감추어왔던 무시무시한 비밀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파간바에 따르게 되면 수계표를 하든 수검표를 하든 표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현재 집계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를 활용하고 조작 서브용 pc에 사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된 준비된 소위 득표수 이동 정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여러분들 딱 심어져 가지고 선거구마다 선거마다 몇 장을 훔칠 것인가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보조 db의 이름 전국에서 모두 다 보고한 선거구마다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끝나게 되면 투표 진행요원들이 단말기를 컴퓨터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홍길동이 100표 인격정이 50표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이 모든 자료가 보조 db에 이런들 취합이 되는데 보조 db가 메인 db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조작 서브용 pc가 가동이 돼 가지고 100장이 150장으로 바뀌고 70장이 80장을 바꾸고 그야말로 오야 마음대로 조작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가상도입니다. 이거는 제이아 전문가가 이야기 한 것이고 이런 kbs 보도나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들은 절대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서 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들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그 바로 전거물들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모든 선거가 여러분들이 공병호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왼쪽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런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가양일동에서는 마이너스 4.3% 차이값입니다. 그다음에 더불당은 플러스 4.3%입니다. 후보가 2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훔친 표수하고 그다음에 작물로 지득한 표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가양일동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서 4.3%를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한테서 훔쳐서 마이너스 지름 전산주로 처리하고 꼭 같은 수만큼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가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 후보한테 옮겨줬기 때문에 플러스 4.3%입니다. 가양일동의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가양제일동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8.6%를 이동시킨 겁니다. 가장 조작이 적었던 선거가 역대 선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했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전체 평균값을 구해주게 되면 김태우 후보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5.8%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5.8%입니다.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서는 강서구 내의 사전투표자수의 11.6%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내부자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직자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비열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싶지만 저는 인간보다도 숫자를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온갖 거짓말을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조작과 위선과 사기에 인간은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숫자는 대단히 중립적인 겁니다. 바로 이 숫자를 누가 만들었냐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 제조 발표한 거라는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누가 했냐 이야기죠. 그거를 밝히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관된 요구인 겁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자신의 참전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인 겁니다. 그것을 3년 8개월 동안 kbs가 여러분 깔아뭉개다가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른쪽은 역대 선거 가운데 최악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후보자가 여러분들 두 명인가 여러분들 나왔지만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좌우 여러분들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종사기수법 그 신종사기수법이란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뻥튀기 한 겁니다.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수 기준으로 얼마를 이 사람들이 조작했으면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것을 숫자로 한산하게 되면 37,453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37,472표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특표수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거소특표수에 다 더해 준 겁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어떤 거 하니까 진짜를 100표를 받으면 똑같이 1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거소선상 진짜 100표 그다음에 선관이 보너스 100표 가양일동 진짜 200표 선관이 보너스 200표 그걸 다 더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죠 사기를 친 겁니다. 누가 쳤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나 쳤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나 쳤습니까 누가 쳤습니까 그런 부정을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나 쳤 겁니다. 누구 밑에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대법관인 노태학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노태학은 현행법으로 그냥 그다 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사기와 도덕질을 세금 받아 먹고 살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건을 3년 8개월 만에 여러분들 kbs가 맛배기만처럼 보여준 겁니다. 나라가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그런 나라에서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인간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인간이란 게 뭡니까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숫자는 정직하거든요. 이 숫자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두 다 뭡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렸다는 겁니다. 국민이 던진 투표지를 세 가지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투표함 속에 뭡니까 100장이 있든 200장이 있든 관계없고 그냥 전산을 돌려서 다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득표율 격차가 17%가 났습니다. 3만 7453표를 여러분 진교훈이 더불당 함께 주었으니까 17%가 아니라 25%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도독질하고 그거를 다 입을 다물고 그걸 덮고 진짜 여러분들 참 북조선도 잔인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진짜 잔인한 겁니다. 진짜 기네스부 감에 오를 일입니다. 공적기간인 선거관리위원회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3년 8개월 만에 kbs가 1분 40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 준 겁니다. 발표 안 하는 것보다 고맙지만. 어떻든 여러분 kbs가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대한 모두 다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구분한 자료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런 분석하게 되면 이리 회계망측한 조작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의 증강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켜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제야 전문가하고 또 여러분들 제야에 계시는 k님이 도와준 이 자료는 k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공부도 잘하고 또 똘똘하고 글도 잘 쓰고 말도 맛깔나게 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젊고 씩씩한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여러분들 직시해야 될 것은 선거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기울이진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다. 이 점을 한 장관이 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시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이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보여온 것처럼 선거 부정문제 철도 철미하게 함구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국민의 힘은 총선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숫자가 말하는 역대의 선거 데이터가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저는 다르게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뻥을 치거나 조회수를 올려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다 이제 여러분들 연배도 있고 그냥 이 공병호 tv에서 내는 논평은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바를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나라가 바로잡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하도 뭡니까 엉터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에 여러분들 논평은 앞으로도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울이진 전쟁터를 분명하게 지키어야 된다. 이런 논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논평의 기재에는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직시할 수 있으면 살 길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냥 다 도매감으로 다 뭡니까 세일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논평하는 사람들이 선거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한 논평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선일보의 지금 톱뉴스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공천 이재명과 민주당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조선일보 자체가 뭡니까 선거 문제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대중들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냥 헤드라인 기사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한 장관이 수락연설을 아마 직접 쓴 모양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퇴임사에 비해서 좀 많이 기네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본인의 소임이 현재 선거부정에 의해서 다수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실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일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대해서 저는 50% 50% 그렇게 기대를 큽니다. 50%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지혜하고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거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개딸이 어떻고 딸개가 어떻고 전체주의가 어떻고 이런 건 다 여러분들 뭐죠 정치적 수사고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현주소가 어떻냐 대한민국의 선거를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팩타입니다. 이재명의 대표의 민주당이 우선 특권 세력이 되고 개딸 전체주의가 되고 딸개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은 취임사를 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 냉정한 그런 문제인식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하는 더블당이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와 대단히 유착돼 가지고 역대 9번 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외 없이 더블당이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보너스로 받는 일들이 9번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더블당과 민주노총회에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창원시 성산구 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블당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가 돼 가지고 당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득표수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20% 정도 훔쳤을 겁니다. 20%를 훔쳐 가지고 그걸 모두 다 정의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블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강기훈 후보 맞을 겁니다. 성함이 강후보인데 강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 훔쳐 가지고 그 훔친 게 여러분들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게 뭐죠 도독질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장물이라고 하죠 장물. 그 장물을 선거 사기실력들에 어떻게 배분해 줬습니까 정의당 후보한테 60% 더블당 후보한테 40%를 배분해 준 겁니다. 100장을 훔쳤으면 60장은 정의당 후보 한께 주고 40장은 더블당 후보 한께 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바로 더블당과 민주노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선거가 장악된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상태고 나머지는 싸워볼 만한 겁니다. 선거 장악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으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상당폭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의 압도적인 습화로 국힘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름들 똑똑하지만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그동안 윤 대통령도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윤 대통령도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었고 김기현 정당대표도 입을 철두출명에 다물었고 다선의분인 정진석 씨도 입을 다물었고 한동훈 씨도 다 다문 겁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뭡니까 지금 상태의 사전투표 제도가 용인되는 한 국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여러분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취임사든 어디서든 광복절 행사든 간에 맨날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이름 근거가 뭡니까 헌법 제1조 2항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모든 권력은 전산조작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착하게 정직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그건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라의 지도자든 가계든 개인의 선택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하고 가장 여름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좋은데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머리가 좋든 서울법대를 나왔든 아니면 뭡니까 부산대 법대를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법대 출신들에게서 저는 너무나 비열함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편은 갖지만 저 양반도 대세에 그냥 편성해 가지고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는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결국은 일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자는 분들 특권을 심는 분들만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뭐를 직시할 때 살 길이 나오느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을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들 장식품이고 바로 이것을 직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16년 총선과 2022년 총선에서 대구광역시 수선국합의 여러분들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2016년 김문수와 김부겸이 맞붙던 대구 수선국합의 차익값은 오차범위 낸 0에서 3%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투표 공정한 투표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 대구 수선국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입니다. 예를 들면 범어 1동 대구 수선국합의 주호영 마이너스 13% 김부겸 플러스 13% 범어 2동 주호영 마이너스 9% 김부겸 플러스 9%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고 마치 군대 여러분들 병사들이 열병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가 착하게 일치되고 주호영의 차익값은 모두 다 마이너스 김부겸 차익값 모두 다 플러스 마치 아이들이 이런 공작시간에 종이에다 물감을 붙여 딱 붙여서 이런 때는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 나온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프로그램 이용회가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주호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김부겸 함께 여러분들 더해 주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대구수선국합의 4.15 총선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정거 인 겁니다. 이것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직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직시 할 수가 없으면 본인도 골로 가겠죠. 윤 대통령은 이것을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표를 그러니까 한동훈 이가 똑똑하고 서울법대 나오고 잘생겼고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여러분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 세계 여러분들 등불 같은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힘은 이기고 한동훈 씨는 더 큰 자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용기를 필요한 것이죠. 말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그동안 서울법대 출신들에게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배운 놈들이 더하다는 것을 일단 더 아는 겁니다. 차라리 민초들은 뭡니까 민초들은 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배운 놈들이 훨씬 더하다는 것을 저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구명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배우고 여러분들 높은 자리의 놈들이 훨씬 더 형편없는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가 뭡니까 고관대작들이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선조도 여러분들 임난이 생기고 병자호란 생기고 뭐죠 병인양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뭡니까 있는 놈들인 겁니다. 고관대작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시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더 여러분 궁금하게 되면 이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조작한 것을 제 이하 전문가가 2016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선거까지 9번의 선거에 그 방대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서를 다운로드를 맞아 가지고 딱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표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규칙을 이용해가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이값은 2016년 여름 차이값과 같이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로가 당일 투표 득표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건 재주가 있고 이런 것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양심의 빛나는 새벽의 여러분들 그 빛나는 그런 챗별처럼 그렇게 진실과 사실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세운 상태에서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크리넥스 휴지처럼 또 하나 이런 서울국대 출신들처럼 그렇게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어떤 선거를 치룰 것인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선거 때문에 어려워 지는 데는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큽니다. 뭐 그냥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몰락과 폐망에 엄청난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도 kbs는 3년 8개월 만에 선거 부정을 다루지만 조선은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는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 면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대전총국장을 지냈던 김방연 기자가 띄엄띄엄 여러분 잊히지 않도록 결정적인 그런 글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면필을 할 수 있지만 동화 조선 중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선거를 이 선거를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의부의 사설 에 우상단에 어떤 선거를 치를 지도 모르는 채 총선 뒤 100일을 맞게 되나. 뭐 뻔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비례대표제 제도개혁을 안 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조선은 단 한 번도 안 다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조선기자나 조선의 이런 사주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는 대한민국에 있을분들 이번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2020년 4.15 총선 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남조선이 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이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하마스 공격을 받은 거나 선거 부정 세력들이 9번이나 선거 부정을 자행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한 거나 어느 게 더 여러분들 큰 피해가 발생한 겁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침략당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과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기여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는 내일 완전히 망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슬에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 중 비례대표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야 총선이 100일 남았는데 9번 부정선거를 한 제도나 방법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4월 10일에 총선을 또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걸 당신들이 다뤄야 되지 비례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9분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는데 그 제도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지금 무슨 수견보 전부 수견보인가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 다 뭐죠 눈 감고 아웅이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 신문에서 뭘 다뤄야 될지 보시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느냐가 핵심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조선만 조금 이런 무게중심을 잡아줬으면 선거 가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더불당이름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죠. 본인들이 주역이었고 본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선거 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여러분들 오리발 내비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죠. 본인이 뭡니까 범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직접적으로 언론이 관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담을 수 있냐의 이야기죠. 조선이 여러분들 다루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고 조선이 다루어야 될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인천연수국합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이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누리당 정성년 후보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7% 1.6% 0.7% 1.6% 0.1% 거의 같지 않습니까 더블당 박찬대 후보 국외 부재자 투표가 좀 많지만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옥년이동 0.1% 0.2%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이 박찬대 옥년이동 플러 7% 미래통합당 정성년 마이너스 6% 얼추이러면 얼마 정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14% 정도 조작을 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4% 정도 조작 을 한 겁니다. 6% 훔쳐가지고 7% 대해줬으니까 반올림 처리했으니까 거의 일치할 겁니다. 선악동 미래통합당 정성년 마이너스 8% 더블당 플러스 9% 얼추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18%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것을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본인들도 여러분들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광고비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본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다 입을 다물고 비례대표가 가장 중요한 제도계획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자 하여튼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 거 아니까 9번 부정선거 를 한 거 아닙니까 9번을 부정선거 했지만 모두 다 덮는 대열에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 부정선거를 조직 지고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 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도 한참 오를 수 있는 대사건이 대한민국 에 일어난 겁니다. 북조선도 여러분들 악랄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겁니다. 9번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깔아뭉개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인 겁니다. 훗날 선거 부정이 다 덮여 가지고 그냥 다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의 반전 이 발생해서 선거 부정 이름 낱낱이 까발겨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 뭐였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조금 같이 눌러주시면 이제 국민의 힘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약간 이견도 있고 그랬겠 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총선용 김근희 여사 특검 그것을 국민의힘은 거의 당론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조건부 특검 수용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설문조사 언론들은 조건부 특검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견해가 여러분들 우세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2만 3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당연히 총선용 김근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일체 받아들여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93%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윤욕 여러분들 당대표 직무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대통령 취임 1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매일 수사하고 블리핑을 할 건데 4.15 총선 선거기간 한 해 여당을 공격할 의도로 기획된 그렇게 굉장히 악의 적인 그런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악법이고 여권 일각에서 잠시 수면 위의 등장했던 총선 이후의 특검 수용과 같은 것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쌍특검을 28일에 제한하려고 하는데 대장동 검찰 수사 건을 빼앗아서 특검에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좌파들은 참 잘 싸웁니다. 모략이든 아니면 정략이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뭐죠. 총선에서 이런들 이득을 얻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불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공세로 규정하고 여당 일각에서 그동안 잠시 나왔던 총선 이후의 특검 추진 조장도 일축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보이고 50억 특검법에 28일 날 여러분들 더불당 이름 내놓으려가는 두 개의 쌍특검법에 대한 후자 50억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서 특검의 수사권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인보다도 무려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도이치 주가 사건 조작 사건 의혹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개론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선거 기간의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가지고 윤 대통령을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개 가왔던 것이 바로 도이치 특검법의 본질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위원은 뉴대일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악법 그 자체입니다. 총선 전후의 어느 시점에도 그 특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역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특검을 국민이 이미 추진하면 더블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악랄한 면이 있지만 더블당은 진짜 진짜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 집단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씨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좀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국민의 힘도 항상 밀리지 말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고 그동안 저는 여러 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조건부든 뭐든 간에 결국은 만신창이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93% 이야기하고 언론의 중진들이 이야기랑 다릅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정략적인 그런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방향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 사슬을 보니까 언론 사슬 가운데 이런 사슬은 처음 봤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총선 전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중심을 잘 잡아서 이 문제를 윤 원내대표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검표 전면 수검표 전면 수계표 수검표 정확하게 수검표죠. 수검표를 다루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 쉬어가는 의미에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약간 좀 다른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표현들에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젊은 날에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일의 생산성을 어떻게 가장 높일 것인가 그럼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란 것 자체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경영이란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란 관심이란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언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시간 단위당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자동적으로 관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재미난 기사가 나와 가지고 쉬어가는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은 관상동맥 석회하로 심장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해외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저녁 핵 인간은 나이트 아울이라고 부르구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아침 인간 어리버드보다도 관상동맥 석회와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회와 관심이 있어서 관상동맥 석회하는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이나 지방이나 호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이다. 근육의 여러분들이 석회가 이렇게 쌓이는 정세들이 콩팥 신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 관상동맥뿐만 아니고 어깨 같은 데 쌓이게 되면 오십경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관상동맥이 대개 석회가 쌓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럼 석회아라는 것이 뭐냐 신체 조직 내에 칼슘염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제 어떤 또 의사선생님 말씀한 걸 보니까 석회아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관상동맥에 석회아가 발생하는 것인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꼽은 석회아 소견의 의학적 의미는 혈관 콩팥 간 순수로 큰데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말하는데 관상동맥 석회아 소견을 받았다면 동맥 경화 때문에 혈관 폭이 좁아진 상태일 수도 있다. 뭐가 쌓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극단적 아침형 아침형에 가까운 아침형 또 전역형 극단적인 전역형을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통계조사니까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보게 되니까 극단적인 아침형은 관상동맥 석회아 발생률이 22.2%로 5가지 유행의 그런 수면 패턴 가운데 가장 낮았고 극단적인 전역형은 관상동맥 석회아 발생률이 40.6%로 5가지 시간 유행 가운데 가장 높았고 24시간 생체 리듬이 관상동맥 석회아의 중요한 위험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발표했다. 모든 외신이 나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용을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시역 안을 의미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새벽형 스타일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리랜스의 전문가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새벽형보다도 저녁형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방송도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대학 때도 여러분들 늘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게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이런 뭘 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젊은 날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했는 거 아니까 아 이거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습관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이 호르몬 분비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분비가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새벽형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저녁 중에 여러분들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을까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벽형 인간 아침인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변경이 제 경험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돌이란 분이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유지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가 데카르트처럼 사망할 수 있으면 데카르트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런 문헌이 하나인데요. 이게 전역형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5시간 늦게 분비됩니다.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9개의 수면 유전자가 크게는 42%가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면 유전자가 9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문헌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처럼 사람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일찍 잠자리 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바꾸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 같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평소에 경험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권할 수는 없죠. 저는 뭐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죠. 그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간 단위당 생산성이. 그리고 일찍 잠자리 들고 참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의 구조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맞는 방식의 생활습관을 유지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진장이 일찍 일어납니다. 무진장이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또 한 가지가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녁형 인간들이 약간 우울적 정세가 1.9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우울증이 햇볕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햇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녁이 되면 새벽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의 활력이라든지 기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음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새벽은 항상 기대감이 있고 저녁은 좀 울적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호르몬 분비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일조량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벽형이나 아침형이면 좋은데 방송도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일찍 시작하는 방송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한 3년 8개월 정도를 겪어보면 참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이 참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관위의 공식적인 그런 예를 들면 의견개진이나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참말을 하는 거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가 제 기억은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임기응변 자기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또 지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 관련자들은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항상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런 공적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검표 수계표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언론에 화살이 집중이 되니까 그냥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또 국민들을 쏘기구나. 선관위가 참말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냥 선관이 이렇게 하면 그냥 선관이 있고 그런 거짓말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뭐 편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슨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 무슨 비호감을 가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3년 8개월 동안 선관이 관련된 업무나 선관이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계속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한국 사회가 전부가 뭡니까 거짓말에 차고 넘치지만 선거관리비는 특별히 뭐죠 참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항상 말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개표가 개함 전자개표기 개표 개수기 심사구 수건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과 합의해 가지고 3번 4번 순서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 4번 순서를 바꾸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순서 바꾸는 거 빼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심사부 수건표도 지금까지 선관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를 심사부 수건표를 뭐라고 불렀는 거 하니까 수계표라고 그동안 불러왔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하니까 심사부 수건표 개수기 여러분들 개수가 끝난 심사부 수건표를 대충 여러분들 살펴보는 거를 수계표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차이가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개수기 전에 여러분들 수계표 하는 거하고 개수기 후에 여러분 수계표 하는 게 뭐가 다르죠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에 선거제도를 계획하려면 전자개표기 개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면 수계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면 수계표로 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 전자개표기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게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주장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용 선거의 여러분 책임사무원용으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심사직계부에서 심사직계부에서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 책임사무원이 다음과 같이 수기로 기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관으로 다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관으로 수계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검표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든 자료에 심사직계부에서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에 책임사무원이 다음과 같이 선거결과를 수기로 기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는 오건우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만 확인되는 내년 총선 전수수계표 심사계수기를 통하여 유관으로 전부 다시 확인했다는 선관위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다면서 유관으로 철두철매 이런 검사해가지고 그런데 말라고 뜬금없이 뭡니까 4번 순서를 3번 순서에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표지를 한 장씩 모두 확인했다는 많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건 앞과 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맞으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관위가 현재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선관이 하게 되면 뭡니까 거짓말쟁이 조작쟁이 사기쟁이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심사직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 개수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개수된 투표자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심사계수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유관으로 한 장 한 장 잘해왔다면서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가 공적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심사계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전부 다시 확인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거 대신에 3, 4번을 바꾸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야기죠. 개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유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투표지 전량을 확인했었다는 선거관립위원회는 내년 청순부터 전수수계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안 해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정통하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 석종되십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립위원회 조삼모사에 환호하는 원숭이가 되지 맙시다. 그동안 여러분들 선관위가 유관으로 다 한 장 한 장 조사했다. 유관검사가 수계표인데 그럼 뭐 지금 수계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고 유관검사가 수계표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유관검사 입고는 수계표 하던 것을 수계표 입고를 유관검사 해 주겠다 하니 사람들이 한호합니다. 조삼모사에 한호하는 원숭이들이 되지 맙시다. 순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통과한 다음에 유관검사 했는데 이제 뭡니까 하도 사람들이 왁왁 떠드니까 계속이 통과적이 전에 유관검사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번 부정선거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민들이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기에 여러분 윤 대통령 등장하고 3번 부정선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야 그중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 등장하고 1년 6개월이 안 돼 실시됐던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얜 진짜 양심불량이고 아주 뭡니까 악질적인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인간이 등급이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 악질적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가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전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15%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에 울산 남구 기초위원을 떨어뜨리고 더불당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여수를 매겨버린 겁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4월 5일 보궐선거 35%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집어넣어가지고 우파 교육감임 김지홍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플러스로 뭡니까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과목이 되어줘가지고 당선자인 김주홍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천창수를 이름으로 당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윤 대통령 지하에서 이러면서 그렇게 공직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말장난한 겁니다. 그동안은 유관검사 이꼴 수계표 하던 것을 이제는 이번에는 수계표 이꼴 유관검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심사부 수검표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유관검사를 했다 유관검사를 다르게 이꼴 수계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사를 바꿔 지금부터는 뭐한다 전면 수계표를 하겠다 수계표 이꼴은 유관검사 뭐가 다르죠 국민들은 완전히 뭡니까 돼지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란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저질스러울까 이런 뭡니까 부정선거가 아홉 번에 발생해도 언론 하나 여러분 제대로 다루지 않고 3년 8개월 만에 어제 여러분 처음으로 kbs가 부정선거를 다룬 겁니다. 뭐 참 내가 보면 참 웃지 않고서는 뭐 참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수계표가 유관검사입니다. 말만 바꿔서 부정선거 쭉 계속 하겠다는 데 한호하는 국민들입니다. 바꾸치기 해놓은 표 전자개표기 조작기로 유관검사 해줄게 싫어 그럼 바꾸치기 해놓은 표를 수계표 적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관으로 정확히 심사한 후에 지금까지 유관검사 이끌 수계표 지금부터는 수계표 이끌 유관검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홉 번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조혜주, 권순일이, 박찬진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연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을 다른 데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표현 같은 게 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연배도 있고 제대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격하거나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집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고소하거나 고발 못합니다. 왜? 다 까발기고 나면 본인들이 큰일 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위원회 범죄집단. 대한민국 선거관위원회 범죄집단. 대한민국 선거관위원회 범죄집단. 대한민국 선거관위원회 범죄집단. 현재 여러분 수사를 안 해봤지만 득표소 조작을 보면 전자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득표소를 조작을 해봤죠.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종합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뭡니까? 조작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적으로 전국의 모든 득표수가 집계가 모아지는 집계서버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준비된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받고 온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하면 그 결과는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인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동시에 방송사 등에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개표장마다 후보별 득표수가 이런 개표상황표가 작성돼 가지고 개표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인 송출이 되게 되면 보조 디비에 모아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관위가 보고 방송이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 뭡니까? 조작이 있는 겁니다.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냥 pc 단말기 한두 대 정도 되면 한두 사람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는 이미 뭡니까? 그동안 충분히 검증된 득표수 조작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프로그램에서는 100표가 딱 들어가게 되면 25% 조작하면 125%가 탁 나오는 겁니다. 100표가 125표 200표가 250표 100표가 125표 200표가 250표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그린365k님이 프로그램 명령어 한 줄이면 전산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산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런 작업.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게 다 나온 겁니다. 2016년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의 득표수가 사전 당일 후보별 득표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경기 시영실에 조정식 후보하고 김선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이는 그냥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또 4월 10일 총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때 욕을 좀 먹어도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동갑내기를 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가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자 이 수검표 지금까지는 수검표 이꼴은 수개표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수개표 이꼴 수검표 하니까 다 같은 거죠. 선관위가 아웅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내년 총선부터 전수수개표 전수수개표 이꼴은 뭐죠 예 수검표 곧 발표한답니다. 전자개표 뒤 사람이 투표 연결 전수검수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밑으로 더 보니까 국민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겁니다. 이분들이 선관위가 하겠다는 수개표가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개표인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수개표의 지지는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조금의 의욕이 있다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32명이 찬성입니다. 선관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관님은 남님은 선관위만 말하는 수개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개표가 아닙니다. 팩트는 수검표입니다. 선관이 생생내기고 언론 불회의입니다. 그동안 수검표 했고 수검표일 걸 수개표니까 순서만 바꿔가지고 그동안은 수검표를 했는데 수개표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냥 수검표가 여러분들 말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수개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우롱을 한 겁니다. 미국처럼 3억 인구도 아니고 전국이 5천만 미만 인구수에 유권자 수가 3천5백만 정도인데 실제 투표자는 최고 70에서 80위인데 수작업을 해도 하룻밤 새벽 이면 결론이 나는데 뭐 하려고 선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보님은 선관위가 발표한 건 수개표가 아니고 수견표입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오류나 조작을 한다고 수개표를 요구한 건데 말장난 하는 겁니다. 말장난 한다는 겁니다. 사전선거 이후에 투표지를 바꾸치기 하거나 미리 계획한 대로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으면 뒤에 개표에서는 일일이 수개표를 한다 한들 부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를 손보지 않고 부정선거를 획재할 방법을 차단할 길이 없습니다. 같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결과가 확인이 다른 것은 부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폭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전선거인 명부도 조작하고 그 조작한 명부에 맞춰 부정표를 넣어버린다면 이후 검사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여기에 행안부하고 국민의 힘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 나온 이름들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수개표 물론 반가운 뉴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 간 개인 사인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전사후 불법 투표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쉽고 법규 중에 충실한 투표관리 간 사인 날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법 투표지 제작 가능성을 구태여 남겨놓겠다는 것 뜻합니다. 진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사귀고. T님은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 적시 개표해야 됩니다. 투표함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부정이 생깁니다. 참관이 있는 상태에 당일 투표 마감 이후 투표소에 적시 개표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표 몇 표가 안 될 건데.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폐지 qr코드 사용 금지가 답입니다. 온 국민이 봐야 될 다큐멘터리 영화 외에 더 카르텔 시청자 수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들통 나타난 것입니다. 사전투표 절대 안 됩니다. 투표 마감정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해야 됩니다. 유호영님 부정선거만 없으면 보수정권이 질 수가 없습니다. 3건이 제대로 작동 견제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지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현재 선거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이 선거부정을 주도해왔던 선관위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 입장에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분 선거관리비원회는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제 입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아홉 번 해왔다. 그리고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에 5권에서 모두 다 공개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부정을 관장한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이런 공병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조작질했는지를 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분석 도구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그 다음날 전부 다 전국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야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 만들어서 발표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에 분석해가지고 역으로 조작공장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 오라 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 했지 않습니까 아홉 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홉 번을 다 파묻기 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99% 정도 봅니다. 문제는 얼마 부정선거를 할 거냐 조작감만 차이가 나겠죠. 조작 방법도 이제 거의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조작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의 고지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선거사기시력들이 여러분들 점령하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자연스럽게 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참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직전에 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99% 조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일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조작을 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안이 사람들이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차익값만 제외하고 전부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 뺏기 당일투표 득표의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위한 표본수가 큰 경우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득표의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에 해당한 전부 다 여러분들 몸려가 전부 다 위배한 겁니다. 이게 9번 위배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여러분들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여러분들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9번 선거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찾아낸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득표수를 모두 다 제조생산회가 국민들이 발표해 온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몇 군데, 몇 군데가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차원의 조작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뭡니까? 그것도 앞으로 규명이 돼야겠죠. 김진태 후보, 주호영 후보 이런 데서는 몇 군데가 뭐죠? 명백하게 뭡니까? 득표 조작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뭡니까,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 2017년 대선인 겁니다. 모든 뭐죠? 혜택은 다 더블당과 민주노총이 다 누린 겁니다. 민주노총 출신들이. 여러분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보궐선거 두 후보다 여러분 김태호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여러분 더 기막힌 것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인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두 명만 여러분 출마했기 때문에 도덕질한 여러분들 표수하고 훔친 여러분 표수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의 20개 동의에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플러스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을 감소 증가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관위 가 해온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제가 특정 공적기관에 대한 부분을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이런 국회의원 한 번 해먹기 위해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스타일이 인기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보다 대단히 자유주의지고 개인주의적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별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도를 새긴가 출시할 것 같아서는 벌써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출시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더듬는 일이고 본인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그래서 선관위 사람을 엄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슨 해하거나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나서 잘한 조국이 그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부정 시력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유린되고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외치고 지적 하는 겁니다. 이 지적이 메아리가 없어 가지고 묻히면 할 수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선거를 다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산남구에 2020년 이현주 표 빼앗긴 거 보시면 이현주 후보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더블당의 박제호 후방 께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이현주 후보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을 한 거고 사전투표를 이건 조작을 안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녀 하태경이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갑 이게 조작을 했잖아요.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하태경이 사전투표 득표 1 빼기 당일 투표 득표는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마이너스 12 관외사주 마이너스 13% 국외 부재다수 마이너스 28% 우재 1동 플러스 12% 우재 2동 그건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서울대 물리대 출신인 하태경이 선거 부정 없다고 날뛰고 다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인간들 아닙니다.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은 죽어두고 뭡니까 부정선거 여러분 은폐론자의 톱1,2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절박하게 이런 숨통이 끊어질 기적전이란 것을 국힘 들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금 2023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시력들 선거 사기를 자행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걸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과장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지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선여절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운이 함께해가 여러분들 오늘까지 왔는데 이 멀쩡한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완전히 유린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다 참전권을 박탈 당하고 조선신민으로 여러분들 다시 역주행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고 그것이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100일 정도.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하겠으면 대패합니다. 그걸로 대패하고 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권력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민경욱 여러분 전 의원이라든지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오고노 씨라든지 조슈아 tv의 여러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선거 전체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가 어마어마한 음모에 의해가지고 9분의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9분 가운데 8분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덕교수를 훔치는 방법이 사용됐고 최근에 실시했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반계 쑤셔넣어주는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법을 사용한 그 전모를 다 밝게 된 사람이 제야전문가지 않습니까 어제 제야전문가가 이번에 선관위가 주도하는 전면 수개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부탁했더만 카톡 남긴 것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쇼쇼쇼다 이렇게 이름도 한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10일 선거 는 완전한 이념전쟁의 다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역권력의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거죠. 망고불변의 진리는 이 말을 이해한다면 참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 내지는 오해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고 삽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은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진다고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지구 입장에 해가 지구를 돈다고 해야 됩니까 태양 입장에 지구가 혼자서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집단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은 조작된 후보의 득표 수에 대한 분석이 밝혀져 가지고 과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작이 밝혀졌는데 그걸 어떤 놈은 덮고 어떤 놈은 함구하고 어떤 놈은 문산 보고 어떤 놈은 아무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편없는 여러분들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선거 부정들이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려고 하는 사람이 다 쓴 겁니다. 선거로 본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당연히 조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홉 번의 선거의 형태와 지금 해야 되는 총선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2016년 같이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작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들통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우파나 국민의 힘을 본다면 2024년 총선이 2016년 총선 같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할 것인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해체다. 지금까지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조작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작합니다. 조작하면 국힘이 대표하는 겁니다. 2017년 이후에 공직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과 선관위의 절대절명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선거를 이기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서 승리하게 되면 다음은 선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절실히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할 겁니다. 이쪽은 절박함이 있고 이쪽은 허리멍텅함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필사적이고 이쪽은 그냥 폼만 잡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쪽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선관위와 국힘이 하는 게 올해이 먼 거 아니까 국민들이 하우다 아우성을 치니까 그동안은 수검표 이꼬른 수검표 하는 것을 순서도 좀 바꾸고 이제 이름도 수검표 이꼬른 수검표로 바꿔가지고 저 바보 돼지들한테 그냥 입 다물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러면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부총장 보궐선까지 9번 선거에 나타났던 선거 데이터 패턴이 나오면 2023년 총선에서 선관위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은 곧바로 9번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해온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익과 선관위 이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죽어나 사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눈이 오나 눈이 오지 않나 100%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9번 반복됐던 부정선거와 같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조재현 이름들 대부분 판결문에서 원고측 소송을 기각할 때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2021년 보궐선거와 이후에 대통령선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재현 대법관 이름들 판결문에 남긴 겁니다. 천대협하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은 끝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100일이 지나게 되면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걸로 일본말로 5알이 맞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4.15 총선까지 이름들 끝나고 나서 분숙작업을 해가 발표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파진흥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절박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금뱃자 한 번 다는 것 외에는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이름들 뭐죠 노예가 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선거와 같은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입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한 거고 전부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2023 총선에서 이런 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박한 겁니다. 국힘당이나 행안부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이를 대처하고 있고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당 입장은 전혀 서보지도 않을 생각인 것입니다. 우선은 사전투표자의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실물로 확보해야 되고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찍어가지고 인서서에서 위조된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이틀간 투표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 실시간 cctv를 공개하고 반드시 투표장을 찾은 인원수가 체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면 수개표를 해야 되고 진짜 수개표 전자투표자 사용사 쓰지 않고 그런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제안을 여러분들 했습니다. 이름 참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일 지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그동안 여러분들 있었던 9분의 공직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돼가지고 더불당이 이런 압승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보다 이런 더 심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 체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당 지배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 집단을 등장하게 되고 그 새로운 계급 집단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집권하게 되겠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꼼짝 단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취업, 입학, 광급, 공사, 물량 이런 모든 자원 배분에 새로운 계급 집단과 연줄이 맺어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이런 정의감 같은 데 여러분들 민감한 사람들은 구역질이 나서 나라를 떠나겠죠. 어떻게 그런 나라에 살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자행해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는데 뭘 자식들한테 가르치겠습니까 정직회라 가르치겠습니까 선회라 가르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가르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아무 그냥 느낌 없이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악을 침묵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구역질이라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일을 대신해 주면 좋고 또 대신해 주라고 이런 세금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발언도 하고 항의도 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에 부상을 해 가지고 100일이 남았지만 이번에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번에 kbs 보도만 하더라도 kbs가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도하려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일들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광고를 하나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2021년 12월 달에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다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피를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6월 말까지 부정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이 출간돼서 완관이 됐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 3권이 대통령선거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대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8주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김동주 교수가 쓰셨는데 아주 잘 쓴 그런 책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예외 없이 5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이 좀 길어 가지고 5시 35분부터 시작했는데 방송 내용이 좀 길면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 기준은 5시 50분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5시 50분에 뵙겠습니다.